사랑하는 메가스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송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제목이 확통은 김성은 확통은 김성은 사실 이 확통은 김성은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벌써 2012년도에 그 인강을 런칭했으니까 너무 오래됐네요, 늙었네요 그쵸? 할아버지예요 근데 벌써 10년 넘게 인강을 했는데 그때 처음 인강 런칭해서 바로 그 다음 해 그때 생긴 슬로건이야 그때 생긴 슬로건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라떼라떼하면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확통이 공통과목이었고 문의과 공통과목이었거든 다 하는 과목이었고 또 이과생들 중에서도 확통 때문에 약간 고민이고 이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확통을 또 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 쉽게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주고 이래가지고 사실 그걸로 떴어 그걸로 떴어요, 그걸로 떴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확통은 김성은 뭐 이런 얘기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돌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이제 슬로건 한번 딱 내세워가지고 그냥 뭐 진짜 확통은 다 이제 선생님 강의 막 듣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네요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선택과목 체제의 수능으로 바뀌면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진짜 그렇게 되면서 확통이 참 이상하게 선택과목이 되고 또 약간 좀 이렇게 무시도 당하고 이런 이제 과목이 좀 됐더라고요 돼가지고 그래 이제 확통은 김성은이라고 말하기도 약간 좀 부끄럽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뭔가 이제 그랬는데 그러더니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냥 팩트는 팩트는 우리 확통 선택자들한테 있어서 제가 꿈과 희망이고 확통 선택자들한테 있어서 확통 강의만큼은 진짜 그 어느 강의보다 쌤 강의 들으면 다 여덟 문제 맞출 수 있고 성적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퀘스트를 좀 찍고 제가 또 확통은 김성은이라는 아이에 그냥 선생님 광고 홈페이지를 하나 좀 만들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이 영상도 빡 박아버리려고 그래서 잠깐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 선생님이 선생님 공지사항에다 갖다 놨어 선생님 공지사항에다 갖다 놨으니까 진짜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는데 뭐 딴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이번 6월 모의평가 딱 끝나자마자 애들한테 왔던 DM, 카톡, 문자 이런 것들 중에 좀 이제 마음에 드는 것들을 몇 개 한번 좀 선별해봤는데 뭐 여기 형광표시설 너무 기니까 5월 20일부터 샘 무불개 확통 강의 수강했습니다 확통 8개 다 맞았습니다 확통은 김성은 진짜 뭐 한 일주일 열흘 들었는데 뭐 다 맞았어요 진짜 이런 얘기였어 진짜 진짜 물론 이번 6평이 좀 쉽긴 했지만 그 다음 이것도 확통 하나 틀렸습니다 기적입니다 마지막 문제 빼고 다 맞았어요 개념의 중요성 너무 잘했습니다 수능 수학 논제 2년이 다 돼가는 막 이런 사람인데 또 확통 29, 30 그냥 쉽게 풀고 확통 다 맞으러 수강 인생 커리어 하이 찍었습니다 그 다음 6평의 선생님 도움으로 확통의 선택 과목 다 맞았어요 확통에 자신감 꾸준히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어쨌건 선생님 좀 이따 얘기하고 잠깐 왜 이러니나 요게 6평 끝나고 왔던 얘기들인데 그 정도로 샘이 확통만큼은 아주 신박하게 누구나 다 이해되고 성적이 오르고 맞출 수밖에 없게 아주 쉽고 재미있게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지금 이제 확통 선택자 중에서 혹시라도 아유 나 좀 버벅거리거나 그래서 확통을 하긴 했는데 남들은 쉽다는데 난 왜 어렵지 이런 사람 또는 이제 미적이나 기하 선택이었는데 6평 이후에 이건 아니다 나 이제 확통으로 갈아타였다 라는 사람들 또 그리고 은근히 많대 내년에 이제 확통 선택자들한테 서울대 고대 빼고 고대 빼고 나머지 대학이 다 오픈되거든 올해는 이제 성대 서강대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부터 나는 그냥 내년을 준비합니다 진짜 은근히 많더라고 상담글들을 보니까 그래서 내년을 좀 벌써 준비하려고 아예 마음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또 수학을 좀 못하는데 뭐 어쩌고 하면서 아예 확통 선택해가지고 그냥 내년까지 뭐 또 이런 학생들도 좀 선생님 솔직히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올해 무조건 한 번 끝낸다는 마음으로 가는 게 맞지 내년까지 바로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지금 입시 자체가 내년에 확통은 다 열린다고 하니 뭐 이제 미리부터 그렇게 좀 생각하는 학생들 또는 고2, 고1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지금 이 캐스트 보고 있을 거라고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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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어쨌건 이거 이제 6평 때 이제 잘 본 사람들 제가 자랑 한 번 한 거고 한 거고 자 확통 선택자가 기억해야 될 것들 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잠깐 몇 가지만 한 번 좀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볼게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요거 되게 중요해 확통은 얘들아 확통은 감이 중요해 감 감 감 먹는 감 말 아 미안해요 재미없어요 자 감이 되게 중요해 확통은 감이 중요해 요 말을 확통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되게 공감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확통을 막 강의를 듣고 막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잖아 막 알아 오 알겠어 알겠어 이래 그러면서 막 소위 킬러 문제 같은 것도 막 풀리면 오 그래 그럼 막 30번 같은 것도 뭐야 이렇게 쉬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안 풀리네 이러면서 막 오 알겠어 알겠어 막 이런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확통 별거 아니야 확통 쉽네 이러고 아 그래 그래도 공통이 중요하니까 나 공통 열심히 해야지 하고선 확통 공부를 한 열흘 정도 안 보고 확통 아예 안 보고 수원 수투만 막 하잖아 그러다가 한 열흘쯤 지나서 확통 다시 한 번 해볼까 이러고 확통을 딱 보면 갑자기 NCR NPR 막 이런 것도 헷갈려 팩토리알 막 이런 게 헷갈려 30번은 손도 못 대고 막 앞에 30짜리도 갑자기 막 헷갈릴 때가 있어 중복 순열이야 중복 조합이야 막 이래 아마 이 말에 우리 확통 선택자들은 아 맞아 맞아 공감할 거야 확통은 얘들아 감이 중요해 그래서 그래서 어쨌건 지금 내가 이걸 찍는 시점이 지금 6월 중순이란 말이야 6월 중순 자 지금부터 이제 수능 때까지는 우리 확통 선택자들은 이 감을 그래도 꾸준히 유지하셔야 돼요 유지한다는 말은 확통 공부를 막 빡세게 하루에 몇 시간씩 해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그래도 나름 개념도 끝냈다면 또 기출도 좀 한 번 봤다면 그리고 이번 6평 때 점수를 잘 받았다면 교만하지 말고 어 나 확통 다 했어 낭패를 당해 나중에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루에 조금씩 이래도 또는 그래도 한 2, 3일에 한 번 정도씩은 확통을 계속 꾸준히 봐줘야 된다 알겠어? 봐줘야 된다 그래야 8개 다 맞출 수 있어 알겠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그리고 아마 다 공감할 거야 알았어? 확통은 뭐? 감이 되게 중요해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어쨌건 우리 확통 선택자잖아 확통 선택자잖아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잘 본 애들 얘기해가지고 사실 조금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확통 김성환을 지금 클릭했는데 이번에 그래 6평 때 애들이 다 확통 쉬었다 했는데 나는 솔직히 안 쉬었는데 나는 막 한 색이 틀렸는데 이러면서 좀 속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걱정 마 수능 때 다 맞을 거니까 내가 있잖아요 알았어요? 걱정 마 무조건 다 맞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확통 선택자들은 꼭 기억할 건 여덟 문제 무조건 다 맞춘다 그리고 여덟 문제 다 맞춘다 아 이거 중요한 거지 그치? 여덟 문제 무조건 우리는 다 맞춘다 이 마음으로 공부해야 돼 이 마음으로 뭐 다른 선택 과목을 얘기하기 좀 그래도 미적이나 기하 선택자들 중에서 다 맞춘다가 아니라 30번 빼고 다 맞춘다 은근히 많아 30번은 버리고 다 맞춘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미적 기하 미적 기하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말에 공감할 거야 그치? 30번 빼고 다 맞춘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데 확통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얘들아 내가 옛날에도 캐스트 한번 올려가지고 한번 뒹통 한번 막 요 먹고 그랬는데 야 봐봐 사실 만점자일 때 만점자일 때 표준 점수에서 뭐 확통이 불리해 미적이 유리해 기하가 이런 얘기 만점자 하는 얘기야 왜냐면 만점 받았을 때 표준 점수에서 그래 한 4점 정도 깎일 수 있어 쌤 뭐 8점 깎일 수 있대요 웃기지마 수능 날은 무조건 4점 2점 3점 요 정도에서 조정돼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작년 재작년 다 그랬어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는 뭐 차이가 막 8점 나고 막 이럴 때도 있어 그래 근데 그거 모의고사야 모의고사 수능 땐 절대 안 그래 수능 날 표준 점수가 확통이랑 다른 과목이 뭐 표준 점수가 8점 차이 났다 평가원장 사임해야 돼 진짜 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는 맞춰내 걱정하지마 알았어 어 한 4점 정도로 어 많아야 4점 한 3점 요 정도에서 어 맞춰낼 거야 걱정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문제 차이야 한 문제 차이 그러면 내가 말했잖아 전략 미적 기한은 뭐 30번 버리고 다 맞춰야지 이런 물론 이번에 좀 쉬웠다 보니까 이제 다시 다 맞춰야지 이런 전략으로 바뀔 수 있지만 어쨌건 약간 좀 그런 전략과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 근데 확통은 그러면 안 돼 우린 뭐야 무조건 근데 8개 다 맞추는 거야 우린 무조건 다 맞춘다 그러니까 이런 걸 실수하면 안 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좀 잘 못해 그래 못한다 못해 아 그래서 확통을 하는데 내 수학은 원래 좀 잘 못해 근데 공통이 중요해 그래 맞아 근데 공통이 중요하다고 확통은 좀 우습게 생각해 그러면서 확 확통은 근데 안 그래 근데 사실 확통 다 맞지 못해 8개를 확통에서도 한 뭐 2, 3개 틀려 막 공통이 중요하대 공통은 막 또 에너지 쏟아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공통에서도 연락이 틀리고 확통도 2, 3개 틀려 최악의 시나리오죠 최악의 시나리오 맞죠 최악의 시나리오 진짜 만약에 내가 수학을 진짜 못하고 수학적 기능이 뭐 안 돼 그러면 확통을 다 맞추는 게 훨씬 쉽거든 확통이 8개일 땐 무조건 다 맞춘다 에너지 엄청 쏟고 그 다음에 공통에다가 에너지를 막 또 쏟는 거야 이게 순서야 이게 순서야 분명히 우리 확통 선택자들은 그게 순서야 알겠어? 어 그게 순서 알겠죠? 무조건 우리는 뭐야? 8문제 다 맞춘다 이걸 우리는 딱 생각하셔야 돼 알겠어? 이 약속 그리고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우리가 이제 확통 선택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장점이지 그 다음에 또 선택자를 기억할 거지 이거 이제 2개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그래 8개일 다 맞추는 거 그래 맞는데 또 하나 확통이라는 과목 자체를 공부해서 뭔가 개념도 끝내고 기출도 끝내고 다시 말하면 확통을 개념도 끝내고 기출도 끝내고 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분명히 미적 기하 선택자들보다 더 적어 이건 분명해 이건 분명해 이걸 논란을 갖지 마 왜냐하면 옛날에는 옛날에는 확통도 공통과목이라 그랬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는 이과생이다 그러면 확통, 미적, 기하 다 했어 근데 기하 벡터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다 하면 애들이 다 했을 때 공부 시간을 놓고 보면 그때 다 확통 공부 시간이 제일 적었고 그 다음 미적이 제일 많았고 기하도 엄청 많았어 그때 미적 선택자 아니 뭐야 이과 선택자들이 이과 선택이 아니라 이과생들이 명확한 거야 그걸 가지고 논란을 얘기하면 안 돼 다시 말하면 확통을 어쨌건 우리가 한 번 끝내는 시간은 분명히 미적과 기하 선택자들보다 적은 게 사실이야 적은 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럼 적은 게 사실이라고 교만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 맞춘다는 마음으로 확통을 열심히 공부해서 끝내시고 그 다음에 그래 공통 과목이 그렇게 어렵다며 그치 어렵잖아 공통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확통을 이렇게 쓸게 확통을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내고 확통을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그 남는 시간에 뭘 더 열심히 하자 그래 공통을 더 많이 열심히 하자 확통을 빨리 끝내고 공통을 많이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잘 생각해 보면 미적 기하 선택자들보다 우리는 확통 그러니까 공통을 공부할 시간이 더 많은 거야 더 많은 거야 오면하게 보면 그렇죠? 이거 아주 전략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알았죠? 근데 내가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 공통이 중요해 그러면서 확통이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통만 계속 붙잡고 앉아있으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와요 알았죠? 그러니까 일단 확통은 여러 개 다 맞춘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공통 많이 열심히 한다 알겠어? 이 전략 이것도 머릿속에 꼭 기억 알겠어? 확통 끝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또 하나 더 이건 시험장에서도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시험장에서 잘 봐 우리가 수능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자 봐 미적 기하 여덟 문제를 푸는 시간과 확통 여덟 문제를 푸는 시간만 놓고 봐 시간만 선택 과목을 푸는 시간 시간만 놓고 봐도 우리 확통 여덟 문제를 푸는 시간이 훨씬 짧아요 적어요 아 이거 팩트야 이걸 가지고 논란을 또 얘기하지 마 다시 말하지만 옛날에 다 했다고 특히 우리 조교 선생님들 물고수학 조교실에 있는 조교 선생님들 옛날에 이과에서 다 미적, 기하, 확통 다 했던 사람이 한 번에 그때 누구한테 물어봐 문제 풀 때 확통이 시간 엄청 썼니? 아니요 확통에서 어려운 킬러가 나와도 아니요 확통에서 아무리 킬러가 나와도 그냥 좀 나열하면서 분류하는 거 아니요 여덟 문제 푸는 데 시험 볼 때도 확통? 여덟 문제 푸는 시간이 나머지 미적, 기하 여덟 문제 푸는 시간보다 훨씬 훨씬 적어 시간이 이거보다 시간이 훨씬 적어 시간 시간 이렇게 쓸게 시간 푸는 시간이 그러면 왜냐면 해설 강의를 봐도 봐라 미적에서 어려운 30번을 푸는다 그랬을 때 30번 문제를 풀 때 그거 푸는 데 그 계산이 미적은 계산이 엄청 중요하잖아 계산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어쩔 수 없어 그건 확통이 뭐 계산이 기냐 톡톡톡톡 하면 되지 알겠어? 어 시간이 적어 그러면 시험을 볼 때도 여덟 문제 푸는 시간이 훨씬 적으니 우리는 나머지 공통을 푸는 시간이 어때? 훨씬 더 확보되어 있지 그쵸? 훨씬 더 확보되어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도 순위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15번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야 점화식 문제다라고 했을 때 점화식 문제는 뭔데 결국에는 쭉 나열하면서 규칙을 찾는 거잖아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한 거거든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 그럼 우리 확통 선택해서 여덟 문제 빨리 풀고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시간을 더 확보해서 뭐 얘는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막 심어 못 풀었어 풀고 막 알겠어요? 짱이네 그냥 알겠니? 어 짱이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공통을 푸는 시간을 더 늘린다 늘린다 공통 푸는 시간을 더 늘린다 알겠어? 절대 궤변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어 이걸 궤변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뭔가 인정하기 싫은 거야 이 상황을 인정하기 싫은 걸 거야 이 상황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거지 그냥 팩트야 이거는 알았어요? 팩트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얘들아 우리 확통 선택자들이 이게 팩트니까 이걸 잘 나에게 장점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게 해야지 해야지 자 감이 중요해요 꾸준히 조금씩 보세요 그 다음 우리는 무조건 8문제 다 맞추는 거야 무슨 확통이 불리하네 어쩌네 이런 생각하지 마 8문제 다 맞추면 하나도 안 불리해 무조건 다 맞추는 거야 그리고 다 맞출 시간 에너지 훨씬 적어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자 확통 개념 끝내고 기출 끝내는 시간 훨씬 적어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공통을 공부한 시간도 더 많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공통점수가 더 오를 거야 그 다음 시험 보는 그 순간마저도 우린 너무 유리해 확통 8문제를 다 맞추면서 풀어내는 시간이 미적기야 8문제 다 맞춰서 풀어낸 시간보다 훨씬 적은 건 분명한 사실이야 우리에게는 몇 분 이상 더 세이브가 될 거고 그 세이브 되는 시간으로 공통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춘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러면 우리는 그냥 너무 좋죠 알겠나요? 너무 좋지 자 우리 확통 선택자들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알았어? 이걸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광고 광고 선생님 이제 확통 대부분 다 선생님 이제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교과 개념, 실정 개념 한 번에 정리하는 이거 무불개라고 불리는데 이거 아마 확통 선택자를 많이 듣고 있을 거야 근데 이제 혹시 지금 이걸 클릭하고 김성은이랑 확통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혹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잠깐 광고를 할게요 자 선생님 무불개 그냥 이거 들으시면 돼요 알았죠? 이거 제가 이거 선생님 확통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도 돼 정말 기초부터 다 가르쳐 줄 거야 선생님 보일 때 나오는 확통 내용은 안 했는데 경우의 숫 내용 그것도 다 가르쳐 줄 거야 알아서 순열 조합 N, P, R, N, S 다 가르쳐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알았죠? 그래서 이거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뭐 빠르게 잠깐 얘기만 할게요 안에 당연히 이렇게 본교재 엄청 자세하게 읽고 제가 다 필기하면서 다 만들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출 또 완벽 기출 완벽 분석해가지고 수능 기출 제가 완벽 분석하면서 같이 또 풀어나가면서 정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복복습 문제집이라고 같이 워크북이 또 붙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같이 강의 듣고 풀어보고 또 스스로 풀어봐야 되는 워크북 이렇게 복복습 문제 쉬운 문제들도 들어있고 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문제를 변형한 문제도 들어있고 그거와 비슷한 다른 기출도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복복습 문제 풀면서 또 여러분들 다 볼 수 있고요 또 뒤에 해설도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다 써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확통 진짜 무불개만으로도 이번 6편 같다면 진짜 무불개만 들어도 되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데 뭐 그래도 어떻게 무불개만 듣고 그냥 하긴 조금 찝찝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출 100제 선생님의 기출 100제 기출 100문제로 완벽하게 끝나는 이 기출 100제 이 기출 100제 그럼 여러분 기출은 뭐는데 수학 1, 수학 2도 마찬가지지만 기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별력이야 어떻게 선별했느냐 그 다음에 그 선별한 걸 갖다가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 분석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강의력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지금도 여러분 봐봐 이 확통 김성은 이 캐스트를 들으면서 싹 빨리죠 확빨리들어가지 않아 되게 중요한 거야 잘 들려야 돼 들려야 돼 이 강의가 들리고 말이 들린다는 건 상당히 중요해 들려야 이해가 되지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막 잘 안 들려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도 있거든 근데 목소리가 잘 들여야 돼 선생님처럼 잘 들려야 이해가 되고 들을 수 있고 재밌고 그 다음에 니네께 드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어쨌건 요걸 다 갖췄습니다 무조건 오르는 기출 100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출 100제 요거 요거 요것도 이제 전부 다 여러분들 뭐 뭐 이건 뭐 뭐 그냥 어쨌건 잘 돼 있다는 거야 100문제 너무 잘 선별해 놨고 완벽하게 제가 다 분석해 드릴 거야 알았어? 완벽하게 그래서 너무 또 요것도 재밌게 신나게 잘 들을 수 있을 거고요 교재 구성 보시면 요렇게 이제 어 또 개념 설명도 간단하게 다 정리 한번 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같이 풀어 나갈 거고요 어 그런 다음에 또 뒤에 워크북도 있어 워크북은 뭐냐면 기출 100제니까 100문제잖아 근데 그렇다고 100문제 안에다가 막 2점짜리 이런 거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출 100제 주로 4점짜리 위주로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거 말고 또 3점이나 또 쉬운 4점 중에서 또 한 번쯤 풀어봤으면 하면 또 그런 기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또 얇게 제가 워크북을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여기다가 한 100문제 정도 해가지고 또 붙여놨어요 책 속에 책으로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또 100문제 워크북도 풀면 너무 좋을 겁니다 너무 좋을 겁니다 요것도 뒤에 이제 해설까지 다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같이 잘 풀면서 따라오시면 될 거 같고요 뭐 그냥 잠깐 수강평 뭐 나왔던 거 하나만 수강평터 가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노베이스 상태 근데 여기 보세요 종쳐요 그렇죠? 이제 끝났다는 얘기가 별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제 노베이스 상태였는데 근데 고1 때 차근차근 뭐 다 됐고 형업체계에서 너무 좋았고요 내용 다 됐고요 좋았다는 얘기예요 좋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멋있는 거지 쌤과 공부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번 산모학통 다 맞았습니다 알겠어요? 산모 산모 때 또 다 맞았다는요 하여튼 무글게 듣고 기출 100제 들으면 다 맞아요 무조건 여덟 개 무조건 다 맞춘다고 내가 이제 약속할 수 있어 확통은 김성흥이라고요 알았어요? 네 지금 이제 확통이 좀 인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좀 이런데 다음번 그 뭐랄까 교과 과정 봤을 땐 다시 확통이 공통으로 간대 난 그때를 기다릴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잘 봐서 대학 가시고 알았어? 이거 선생님 그 뭐야 저기 그 슬로건이에요 알죠?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수학 포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확통 선택자라면 여덟 개를 무조건 다 맞출 수밖에 없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확통 선택자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또 달리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상기시켜 감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덟 개 다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 유리함 가지고 내가 이제 대박 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자 우리 확통 선택자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고 또 혹시 미적이나 기아에서 건너온 사람들 확통으로 갈아탄 사람들 자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이래 무조건 이래 갈아탄 거 잘했다 내가 갈아타가지고 내가 결국엔 수학 잘 봐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갔네 라고 내가 말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믿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